제가 오늘 AOS 게임 할 거예요 뭐니? 마블 앤드 타임 아레나 라는 게임이에요 이래 봬도 마블 덕후입니다 기대돼요 와우 전 오프닝은 합격 오프닝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 닉네임 생성 인피니티 홀을 봐서 그런지 이번에 토르에 완전 꽂혔어요 캡틴잔 장르 오딘포스 리빙 레전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캡틴잔 장르 오딘포스 리빙 레전드로 가겠습니다 좋아 와 닉네임 한 번 기가 막히게 지었다 오케이 한 번 배워보자 로키 어벤져스 원대 보스네요 오우 너무 약한데? 헐크를 안 불러도 내가 바를 정도인데? 블랙 위도 스파이가 저렇게 세 원래? 어 뭐야 스킬 공격은 안 되나? 아쉽네 그건 MVP 캡틴 짬멀 오니포스 리빙 레전드 영웅이 뭐 있는지 좀 보고 싶어 스타로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나 호카이 할래 이번에 어벤져스에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나와가지고 나라도 이 호카이를 아껴줄래 바튼 갑시다 자 베놈 로난 로키네요 아 로나 안 있었으면 스타로드 할걸 댄스 배틀 하는 건데 야 스타로드 비싸게 댄스 배틀 아니냐? 다중화살 아 벽에다 쏘면 튕겨나갈 줄 알았는데 쉽네 에이지 오브 호카이 찍자 에이아이 로키로키로키로키로키 제껀데 제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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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멀리서 이거 가이끼만 해도 조금만 자 이제 낫습니다 이번엔 뭐 해보지? 이번에 타노스 나왔으니까 타노스 한 번 해봅시다 얼마나 강력하나 타노스 스킬 뭐 있는지 한 번 보자 타이탄의 진격 오 이렇게 찍고 혼멸의 방어박 음 방어막을 두르는 거네 에너지 광사 오? 이야 노탬 타노스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꼈잖아요 핏살기는 내가 생각하기로 인피니티 건틀렛이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핑거스냅 아닙니다 타노스의 아이덴티는 바로 이 핑거스냅이거든요 만약 타노스에게 이 아이덴티 핑거스냅이 없다 얘는 그냥 웰치스마카스테라에요 1성 타노스인가요? 그래 1성이야 오 노 원 투 얘 타노스다 아 이거 비춤면 안 돼? 타노스 철수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와 타노스 너무 좋은데? 타노스 안 하면 호구치급받겠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스파이더맨이다 왜 이리 나대냐 친절한 이유는 왜 저래 야 띨울게 띨어코 원 투 눈깔레이저 저걸 못 잡네 야 이거 먹으러 가자 친절한 이유 아 여기서 라이벌전 뛰고 있네 어 아니네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얍 얍 야 롱갈레이저 이렇게 잡는거죠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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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한 이유 지금 이게 뭐하냐 포딱 때리고 앉았네 형이 쓰고 있는게 웰치스에서 한시간 동안 수영하고 맨장 낚인 케이블 아니야 배우게 그 보소 나에게 맡겨 야 묶어 나왔어 친절한 이유 가자 야 뒤로 밀게 야 저거 잡아라 나 잠 못 잔다 저거 못 잡으면 이래서 타노스 타노스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좋아 자자자 묶었구요 띄우구요 원 누깔 레이저 한번 날려준 다음에 W 킨 다음에 두루 겹에 배넘 배넘 야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재밌는데 내가 마블 캐릭터를 좋아해서 그런가 히오스보다 나쁘진 않은데 몰라 그냥 둘 다 삐까 치는거 같애 개꿀 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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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 아 내 부하다 얘 개꿀 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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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 그대로 급식답네 스파이더맨 내꺼 다 뺏어 먹을래 개꿀 좀 마 오 이러면 춥비스에게 오오오오오 most 원기여오오오오옹 개꿀 좀 마아아 governors 하하 압 이제 타노스 있이 파이더 오먼하고 스파이더맨 하고 displayed 두부 차이야 둘다 거미줄여서 하는거 똑같은거 첫 Rapid 떨어졌다 아 이 거미줄이 이게 벌레같은 녀석들 아 이 원걸이라 기분 더러워 아 아 벌레 저거 아 저거 저거 너무 의미운데 아 저걸 못 잡냐 아 이게 빌런들이 왜 빡치는지 알겠네 원래 스파이더맨의 조특기가 말 조잘조잘 거리는 건데 그냥 얘 기술만 써도 짜증나 너무 아픈데 하우스가 왜 이리 호무같지 깨라 이 자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라야 지라야 너무 잘해요 도깔레이저 딸피해요 리얼 딸피인데 대박 걸었다 얘들아 얘들아 대박이야 스마잇 개새끼야 아 타노소 펀치 아 타노소 도망치기 기술명 외치면서 도망치는 게 제발 기술명 외치면